저는 대한민국 국악을 대표하는 천재 소리꾼의 무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소리꾼, 헛소리꾼이옵시다. 헛소리.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콩지, 팥지이옵시다. 좋다. 나쁜 계모는 팥지만 이뻐하고, 콩지에게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는데. 그때 하루 종일 걸레지만 하던 콩지가 아는 말. 영미, 영미. 헛소리. 영미, 선미, 유미 그중에 최고는 당연히 각선미. 헛소리. 콩지는 깨진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자 슬퍼하고, 그때 나타난 두꺼비가 깨진독을 막아주는데. 그때 그걸 본 콩지가 아는 말. 힘을 내요, 슈퍼파워. 헛소리. 헛소리. 두꺼비, 제비, 두꺼비 그중에 최고는 당연히 R&B. 헛소리. 헛소리. 콩지는 두꺼비의 도움으로 잔치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왕자는 콩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뒤, 그때 그 왕자가 콩지에게 하는 말. 헛소리.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믿을게. 헛소리. 헛소리. 왕자, 여자, 남자 그중에 최고는 당연히 무이자. 헛소리. 헛소리. 우리 천지의 소리꾼의 무대였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무더위 극복하시라고 관객분들께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헛소리. 나가세요. 헛소리. 다음 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쇼에 엄청난 녀석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3대 배너와 함께하시죠. 도 미 회 먹고 싶다. 하하하하하하하하 곤드레밥! 어! 곤드레밥! 간장에 슬슬 비벼. 와! 짱인데. 와! 배고프다. 비 내리는 호박전! 와! 비 오는 날 호박전인데. 동태전도 맛있다. 와! 맛있는데. 맛있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 I believe I can fry the chicken 치킨, 어우 치킨 1인 1땡 하자 1인 1땡? 아, 1인 3땡 그래, 끝나고 먹자 배고프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맛있겠다 먹고 싶다 원, 투, 스트리, 포 랄랄랄랄볶이 랄랄랄라 조기 와, 저거 뭐야 순간적으로 음식 두 개 나왔어 뭐야 랄랄라 라면도 있어 와, 라면 라면 10개 와, 맛있겠다 배고프다 먹이를 쳐다 산키슥을 어슬렁거리다가 멧돼지로 오해 받았다 돼지처럼 왔다가 돼지 산에 가지마 산에 가지마 바다로 가자, 바다로 바다로 가야 돼, 위험해 맛있겠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창살 바다 고시 아몬드파티 내껏 내껏 감사합니다.